안녕하세요. 써닉버닝 키티니스의 써니입니다. 오늘부터 4, 5일, 토요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팩버닝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. 하는 목적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외 활동도 하기 힘드시고 집에만 계시면서 운동도 많이 안 하게 되고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일상생활이 지치고 좀 지루하실 텐데 이제 날려버리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근력 증가를 하고 또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. 매일매일 시청해주시고 댓글 창에 항상 운동을 했으면 O 안 하셨으면 X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진행 방법은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은 써킷 트레이닝을 실시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화요일, 목요일, 토요일은 댄스 다이어트 워크아웃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월, 수, 금, 서킷 트레이닝은 덤벨, 호금, 도구, 밴드도 되고요. 를 통한 근력 운동과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까지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화, 목, 토, 댄스 다이어트 워크아웃은 댄스 워크아웃 플러스 ABS 복근 운동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스트레칭까지 해서 운동을 하도록 할게요. 일요일은 휴식기예요. 그래서 다른 제 채널에 있는 댄스 영상이나 혹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영상 보시고 운동하셔도 되고 혹은 그냥 쉬셔도 됩니다. 네, 21일 동안 실시할 건데요. 저와 함께 하시면서 체중 감소도 되고 그 다음에 체지방도 감량도 되고 근육 증가 되시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 주셨으면 네, 건강한 몸이 되셨으면 몸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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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